아파트 가정집 내부의 실시간 장면이 외부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은 사람까지 찍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거나 이웃끼리 영상통화를 할 때 사용하는 월패드가 해킹된 겁니다. 가정집 홈캠이나 민간사업장의 IP카메라 역시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감이 계속되자 정부가 사생활 침해 문제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서도 보안이 인증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법제화하는 겁니다. 또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보안 기능이 강화된 월패드를 도입하도록 시공사에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원천적으로 초기부터 보안성 있는 스마트 기기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MOU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 발표안이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고 해킹 수법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상황에서 기술적 대책이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구성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카메라를 꺼두는 것만으로도 해킹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